37번 문제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개체성의 조건을 제시한 게 첫 두 문단이고 세포소기관이 미토콘드리아죠. 개체성에 대해 공생발생설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건 한 글자도 잘못된 건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38번 문제요. 38번 문제의 정답률이 44%인데 38번 문제가 왜 이렇게 정답률이 낮았는가? 만약에 지문을 읽었는데도 정답률이 낮았다. 글쎄요.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선지. 유사성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첫 번째 문단이 있었죠. 2번 바닷물을 개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니? 서로 부분끼리 상호작용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유기적 상호작용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3번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이 선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뭘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이분분열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어디에 나왔어요? 미토콘드리아가 뭐의 일종이다? 박테리아의 한 일종이다의 근거로 박테리아도 이분분열하는 것처럼 미토콘드리아도 이분분열한다라는 것이 떠올라야 된다고. 그렇지? 그러면 3번 선지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건 이분분열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3번 선지가 지문에서 이제 뭐니? 3번 선지를 썼다면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끄덕이고 이걸 이해하고 넘어갔다면 아마도 38번에 3번 선지는 지워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해하지 않고 그냥 밑줄만 치고 이분분열이래? 라고 넘어갔다면 아마 읽고도 38번에 3번 선지는 쉽게 지워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에요.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라. 그러면 저절로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 4번 선지 보세요.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해야 된다. 자, 이거 어디에 나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미토콘드리아와 진액세포가 공생관계가 아니다. 하나의 개체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기억나죠? 그 중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가 필요한 단백질은 어디에서 형성된다? 네, 진액세포에서 형성된다고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그 부분 봅시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줄이네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핵의 DNA로부터 합성되고 라고 했어요. 세포핵의 DNA로부터 합성돼서 미토콘드리아에게 단백질을 준단 말이야. 그럼 4번 선지방.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가는 게 아니라 그치? 세포핵에서 미토콘드리아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방향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4번이 답이에요. 찾기로 하면 이해하지 않고 찾으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 그게 이런 얘기였지라는 걸 읽어보고 선지에서, 지문에서 확인하면 정확하게 답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알아들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 봅시다. 5번 선지, 재밌는 선지죠. 진핵세포가 되기 전에 고세균. 자, 여기 고세균. 진핵세포가 되기 전에 고세균. 그러니까 봐. 공생 발생선은 고세균하고 고세균 안에 뭐가?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살다가 공생하다가 뭐가 만들어진다. 진핵세포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자, 진핵세포가 되기 전에 고세균이 원생 미토콘드리아보다 진핵세포와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인과성이라는 단어를 두 번째 문단에 나온 걸 여기에서 활용했어요. 그렇죠. 고세균이 진핵세포가 된 거고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미토콘드리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뭐다? 시간이 지나서 인과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5번 선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38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39번.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 이건 정답률이 61%였는데 이건 찾아도 앞, 뒷구절을 읽어내면 찾아낼 수 있어서 이 정도의 정답률을 가진 것 같아요. 기억의 이유. 기억이 뭐지? 공생 발생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왜? 지워버렸네. 미토콘드리아를 독립된 생명체라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하죠. 그래서 근데 뭐를 통해서? 전자현미경이 등장으로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세포액의 DNA와 다른 독자적인 DNA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통해서 미토콘드리아는 독립된 생명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게 따지고 보면 몇 번이 답이겠어요? 그렇죠. 5번일 수밖에 없죠.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돌려 말하면 자기만의 DNA가 있다. 그 다음에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5번 선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샛말 알아들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40번 문제. 40번 문제 정답률 51%입니다. 보기는 진핵세포의 세포소기관을 연구한 결과들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각각의 세포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럼 봐. 이 문제는 여기에 걸리는 거잖아. 여기에 걸리는 거. 그렇죠? 여기를 제대로 고개 끄떡이고 이해하고 혹시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돌아서 읽고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아니었을까 이 말이야. 기억 보세요. 세포소기관 즉 미토콘드리아가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 자, 기억. 세포소기관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2분 분열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죠. 그렇죠? 2분 분열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박테리아의 한 종류다. 기억은 맞는 선지죠. 니은바. 세포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 좋아요. 그것과 진액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 진액세포의 리보솜과 다른 리보솜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죠? 맞지? 자기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야지. 그러니까 진액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뭐니? 독자적이다라고 박테리아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디귿. 세포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 있다는 것과 막에는 수송단백질이 있다는 걸 확인하였다. 수송단백질이 있다는 것이 꼭 뭐니? 박테리아에서부터 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맞죠? 수송단백질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이게 뭐다? 독립된 생명체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다는 얘기지. 리을 선지. 세포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 있다는 것과 막에는 그렇지. 다량의 카디오리핀. 이게 원래 어디에 있었던 거야? 그렇지. 박테리아에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세포소기관이 박테리라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